묘지를 돌보는 후손들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되는 이른바 무연고 묘지가 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무연고 묘지를 대상으로 7년째 벌초 봉사를 하고 있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예초기에 갈퀴를 들고 마을에 자리한 공동 묘지로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묘지들이 태반인데 예초기가 자풀을 해치고 나면 그런대로 봉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민들이 추석 때마다 마을에 무연고 묘지를 대상으로 벌초를 해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자풀이 무성했던 무연 분묘를 비롯해서 마을 공동묘진의 1200여기가 말끔하게 단정됐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보기 흉해진 묘를 대신 돌봄으로써 후손의 도리를 일깨우고 모처럼 고향을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정도 할 겸 또 조상을 모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벌초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로서도 해마다 개장 공고를 통해 무연 분무에 대한 정비를 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숫자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봉사가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런 방대한 무연 분묘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벌초작업을 해주는 데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묘지가 2000만 길을 넘고 있고 이 가운데 연고 없는 묘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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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아멘